요거 마치기 전에 녹화해놓은거 한번 보여줄게. 너 목소리를 일단 들어봐. 요것까지만 하고. 와 이거 지금 한줄 냈다. 한줄. 봐봐. 오늘 한줄 냈어. 니가 안보고 오니까 이게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전혀 못잡는거야. 이거를 보고 와야 팍팍팍 나가지. 일단 발음만 보고 오면 되는거에요. 근데 그게 한 30개 정도 되던데요. 나 많다고 그랬잖아. 너 근데 한시간에 하루 8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최소 단위가 8개. 8개 해도 봐봐. 영어가 50%씩 들어있다고 그래도. 한시간밖에 안되는데. 영어 들은 시간은 한시간밖에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는 매일 있지 않냐? 아 근데 그 시간은 충분해요.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어제 막 2시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2시? 잠 많이 자는구나. 진짜로. 제가 좀 분말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저는 지금 수업 어떻게 하는지 감을 못잡고 온건 이해되지? 네. 보고 왔으면은 훨씬 정이 빨랐을거야. 이럴거라 이렇게 어려울거라 생각도 안했을거고. NO NO 에서 바뀔 줄 몰랐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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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왔다. 들어오면은 이게 큰게. 그 발음이 귀에 있잖아. 그럼 훨씬 따라하기 쉬워. 당장 하나도 안 듣고 와가지고. 야 따라해. 그거는 뭐라고 똑같냐면 노래를 설명하면은. 안 들어본 노래를 거기 배우는거랑. 평소 듣던 노래를 배우는거랑. 천차에 난단 말이야. 어. 노래도 많이 듣던거는. 너 18분 뭐냐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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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바이브 노래. 환숭만. Can you sing? 지금요. It's okay. If you don't like to sing. It's okay. 그냥. 그런거래. 아니. 아니면 많이 듣던 노래는. 그. 평범한 사람도. 음치라는거 말이야. 음치라는거. 음. 진짜 음치는 별로 없어. 진짜 음치는 별로 없고. 노래 좀 못부른 사람들 보면은. 안 들어보니까 못부른거야. 안 들어보니까. 근데. 못부른 사람. 좀 못부른 사람들도. 자기 듣던 노래는. 맨날 듣던 노래는. 잘 부르거든. 외국어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 들어 올거를. 강조하는거고. 수업하고 연결된거 들어오면. 거짓말 빠르고. 예를 들을 볼까. No. No.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ossly say George Mary in time. 그건 노래에요. 네. 이건 Simon & God from school. Scarborough Fair. 어. Yeah man.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Sound of silence by Simon & God from school. Yeah. Ah man.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ou let it be. 이리 와. 아롱 이리 와. 아롱 이리 와. Okay. One two three four.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Bye. 듣던 노래는 나온다고. 근데 안 듣던 노래 오늘 막 배웠어. 따라. 이게 따라 되냐고. 안 나오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로. 안 듣던 노래 잘 따라하다가 안 되면은. 아. 나 음치인가 보다. 어. 그렇진 않지. 그건 아니다. 이거 어학이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못다는 것도 아니고. 생소하기 때문이야. 요거를. 요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자. 계속 해가지고. No. I'm not. 요거는 지금 마치고. 이걸. 그.